강아지가 좋아하는 행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나누듯이 강아지와 아이컨택은 강아지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주고 보호자에 대한 믿음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강아지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세요. 이때 강아지에게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답니다. 가끔 강아지가 보호자를 바라볼 때가 있는데 관심을 요구하는 거라면 강아지를 바라보며 쓰다듬어주세요. 그렇다고 억지로 눈 맞춤을 하는 것은 강아지가 불편해 할 수도 있습니다. 놀거나 안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아이컨택 해주세요. 강아지 머리와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거나 배를 만져주는 것, 턱이나 볼을 쓰다듬는 거나 편안하게 안아주는 스킨십은 사랑과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과격한 스킨십은 강아지가 싫어하니 너무 쎄게 안거나 헤드랍, 볼 꼬집기는 하지 마세요.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강아지와 친해지기 전이라면 포옹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강아지 눈높이에 맞춰서 만져주는 것이 경계심을 풀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사실 포옹보다는 배만져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제는 강아지가 좋아하는 스킨십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강아지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산책인데 산책은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활력을 주고 체력 향상과 정신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산책은 보호자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하루 1회 20분 이상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령견이거나 아파서 걷기가 힘들 때도 산책을 피하기보다는 앉거나 유모차를 이용해서 산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만큼 놀이도 중요합니다. 강아지에게 가장 쉽게 접근해서 친해지는 방법이 즐겁게 같이 노는 것인데 스트레스도 풀고 신뢰감과 유대감도 쌓을 수 있습니다. 또 놀이는 강아지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두뇌 활성에 도움을 주며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즘같이 야외활동이 자유롭지 못할 때는 강아지가 지루함을 느끼고 스트레스 받기 쉽기 때문에 실내에서 잘 놀아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실내놀이로 노즈워크가 아주 좋습니다. 노즈워크는 강아지의 후광능력을 이용해 두뇌활동을 도와주는 놀이로 집중력, 자신감 회복, 스트레스 해소, 호기심 충족, 사회성을 높이고 보호자와 유대감을 강화시켜줍니다. 노즈워크 장난감을 사서도 가능하고 집안 곳곳에 강아지 간식을 숨겨도 됩니다. 활동성이 많은 친구라면 실내에서 장애물을 설치하여 어질리티 놀이를 해주거나 공던지기, 터그 놀이를 해주세요. 강아지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밥을 챙겨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음식을 챙겨주는 것은 강아지와 끈끈한 유대감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강아지가 좋아하는 사료와 간식을 준비해서 먹여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강아지가 가체중이 되지 않게 음식량을 잘 지켜주세요. 누구나 칭찬을 받는다면 기뻐하듯이 강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은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잘했다면 즉시 칭찬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 강아지들은 사람이 하는 말을 칭찬인지 훈육인지 잘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말과 같이 행동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 칭찬을 할 때는 높은 톤의 밝은 목소리로 잘했어! 옳지! 와 같이 짧은 단어를 말하며 쓰다듬어주세요. 그리고 자주 칭찬을 해주세요. 강아지는 보호자의 태도나 행동에 믿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같이 있지만 의사소통을 제대로 안하는 경우에는 나를 싫어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서 강아지를 외롭고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애정이 담긴 스킨십을 해주고 눈을 보며 이야기를 건네주세요. 지금까지 수의사가 알려주는 강아지가 좋아하는 행동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이나 저희 닥터마마 사이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